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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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테크놀로지스 직종은 2차 시즌에 2021년 한국의 서울에서 열린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처음 웹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시현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웹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직종이름도 웹디자인인 웹테크놀로지스로 발전해 왔습니다. 매 대회마다 40개국 전후의 나라에서 선수와 심사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날 기술발전의 흐름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표준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최근 웹테크놀로지스 직종의 과제는 화면과 같이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2019년 대회에서는 위 3가지 분야를 5가지로 나누어서 10개의 짧은 과제를 제시하고 3시간 안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스피드 테스트가 도입되었습니다. 과제를 위한 환경 설정입니다. 첫 번째, 국제대회 기반 시설입니다. 선수 1인당 1개의 PC 외 가상 서버가 제공되며 선수의 윈도우즈 컴퓨터에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제공됩니다. 두 번째 선수 제공 소프트웨어 리스트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체 과정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본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과제들의 해법은 매우 기초적이며 하나의 예시일 뿐 국제기능 경기 대회를 준비하는 예비 선수들이 따라야 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제공되는 기반 시설을 사용하여 각자가 선호하거나 익숙한 방법으로 알맞은 해법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스피드 테스트는 별도로 제공되는 해법 파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동영상에서는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예비 선수들을 위해 가상 서버 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PC에 설치하는 로컬 서버를 설치하여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별로 생성하는 폴더 이름에서 사용된 YY는 국가코드입니다. 지금부터는 PC용 웹서버와 DB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정하겠습니다. 구글에서 XAMPP를 검색하고 웹사이트를 열어 윈도우즈용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XAMPP 컨트롤 패널을 실행하고, 아파치와 MySQL을 시작하고, 웹브라우저에서 HTTP 로컬 호스트를 열어 확인합니다. 초기 안내 화면이 표시됩니다. 초기 안내 화면을 제거하기 위해 XAMPP 설치 폴더 아래 HTDAX 폴더에 포함된 모든 파일을 삭제합니다. 코드 편집 프로그램을 열어 index.html 파일을 HTDAX 폴더에 저장하고, 화면과 같이 간단히 코딩한 후, 브라우저에서 HTTP 로컬 호스트를 열어 변경 내용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HTTP 로컬 호스트 주소를 HTTP01.skill.local로 변경하기 위해, 윈도우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장을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줍니다. 호스트 파일은 관리자 권한으로만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열기로 윈도우즈 폴더 아래 시스템 32 폴더를 열고, 드라이버스 폴더 아래 etc 폴더를 엽니다. 목록이 표시할 파일 종류를 All 파일지로 하면 호스트 파일이 보이는데, 이 파일을 열어줍니다. 호스트 파일 끝으로 이동해서, 화면과 같이 127.0.0.1을 01.skill.local에 연결하도록 추가한 후 저장합니다. 브라우저를 열어 HTTP01.skill.local을 입력하고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은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주소와 유사한 환경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드 편집기인 PHPStorm을 설치하는 과정을 간략히 보여줍니다. 코드 편집기는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사용자가 익숙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여 훈련과제로 제시된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지원되는 웹사이트인 카잔 뮤지엄 투어를 제작해보는 시간입니다. CMS 과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PHP 오픈소스 CMS 프로그램인 워드프레스를 사용해 제시된 과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워드프레스를 제시된 위치에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제공된 테마를 상속하는 차이드 테마를 제작하고 과제에서 제시된 대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제에 제시된 대로 플러그인을 제작하고 위젯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 외 과제에서 제시하는 여러 기능들을 구현해야 합니다. 과제 수행 조건을 살펴보면 제한 시간은 3시간이며 사용 가능 도구는 화면에 제시된 목록과 같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등의 미디어 파일은 과제에서 제공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 선수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선수가 개발한 과제는 서버에서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과제를 위한 준비사항 및 사전 지식은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MS 설치 환경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과제에서 제시되는 소프트웨어들은 2019년 기준의 버전이므로 최신 환경에서 일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세요.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워드프레스를 활용한 CMS 과제를 풀어보겠습니다. PC에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 XAMPP를 실행하여 아파치 웹서버와 MySQL을 시작합니다. 선수 제공 파일들이 저장된 CMS 미디어 폴더에서 WordPress.zip 파일의 압축을 HDDocs 폴더에 해제하고 폴더명을 YYCMS 모듈로 변경합니다. 웹브라우저를 열고 워드프레스 설치를 시작합니다.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XAMPP가 실행된 상태에서 로컬 호스트 YYCMS 모듈 또는 가상의 호스트를 활용하여 로컬의 YYCMS 모듈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워드프레스 설치 화면이 시작됩니다. 언어는 영어, English를 선택하고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 안내 페이지에서 Let's Go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해 브라우저의 새 탭에서 로컬 호스트의 phpMyAdmin 또는 가상의 호스트를 활용하여 phpMyAdmin에 접속합니다. phpMyAdmin에서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클릭하고 데이터베이스 네임에 WSC 19 CMS 모듈 입력 후 Create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이제 다시 워드프레스 설치 화면으로 돌아와서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사용자 정보, 서버 정보를 화면과 같이 입력하고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서는 서버 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정보가 다르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런더 인스톨레이션 버튼을 클릭하면 5개 항목의 관리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사이트 타이틀을 카잔 뮤지엄으로 입력하고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과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각각 어드민으로 입력합니다. 짧은 비밀번호를 썼기 때문에 컨펌 패스워드에도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이메일은 admin at example.com과 같이 입력하고 인스톨 워드프레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끝나고 로그인 정보가 표시되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해 보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각각 어드민입니다.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면 워드프레스의 관리 페이지인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이제 제공된 테마를 설치하고 설치한 테마의 자식 테마, 차일드 테마를 설치하겠습니다. 테마는 워드프레스가 보여지는 모습, 즉,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코드셋입니다. 테마는 워드프레스가 설치된 폴더에 wp-content 폴더 하위에 테마스 폴더에 저장됩니다. CMS 미디어 폴더에서 blanks-rate.2019.1.zip 파일의 압축 해제 후, 그 안에 blanks-rate 폴더를 테마 폴더에 저장합니다. 웹 편집기를 열어서 워드프레스가 설치된 폴더를 열고, blanks-rate의 자식 테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식 테마는 부모 테마의 기본적인 속성을 물려받으면서 별도의 디자인과 레이아웃 및 속성을 가지는 테마입니다. 자식 테마, 차일드 테마를 만드는 방법은 테마스 폴더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부모 테마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테마의 이름 뒤에 언더바 차일드와 같이 이름을 붙여서 폴더를 만들지만, 과제에서 카잡 뮤지엄 투어로 만들 것을 지정하였으므로, 테마스 폴더에 카잡 뮤지엄 투어 폴더를 만들고, style.css 파일을 생성합니다. style.css 파일에 부모 테마의 속성과 자식 테마의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부모 테마는 blanks-rate이고, 자식 테마의 이름은 카잡 뮤지엄 투어입니다. 그 외에 버전 등 설정해줄 수 있는 속성이 많지만, 여기서는 이름만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의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기본 테마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어피어런스 메뉴를 선택하면, 하위 메뉴에 테마, 테마스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만든 카잡 뮤지엄 투어 테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잡 뮤지엄 투어 테마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액티베이트를 클릭하면, 워드프레스의 기본 테마로 지정됩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카잡 뮤지엄이 표시되어 있는 홈을 클릭, 비즈 사이트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를 열어봅니다. 별도의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앞으로 사이트의 디자인은 계속해서 바꿔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용자 에디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카잡 뮤지엄이 표시되어 있는 홈을 클릭하여, 대시보드를 표시합니다. 대시보드에서 유저스를 클릭하면, 사용자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Add New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추가 화면에서 화면과 같이 입력한 후, 롤은 에디터로 선택한 다음, Add New 유저를 클릭하면, 에디터 계정이 추가됩니다. 로그인 페이지 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로그인 페이지의 URL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기본 제공된 CMS 경로에서는 wp-login.php로 접근했지만, 과제에서는 CMS 경로 끝에 어드민을 입력하고 로그인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의 URL을 변경하려면, 제공된 플러그인 중에 all-in-one wp-security-and-firewall.zip 파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파일을 CMS 미디어 폴더에서 찾아서, CMS 설치 폴더의 wp-content 하위 플러그인스 폴더에 압축을 해제합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플러그인스 메뉴를 클릭하면, 올-in-one wp-security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아래에 액티베이트를 클릭해서 활성화해줍니다. 그러면 대시보드에 wp-security 메뉴가 새로 추가됩니다. wp-security 하위 메뉴인 Brute Force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Enable Rename Login Page Feature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의 URL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 URL의 입력 상자에 어드민을 입력하고, Save Settings를 클릭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대시보드 우측 상단에서 아이디 클릭 후 로그아웃 한 후에, 다시 로그인을 시도해 봅니다. 로그인 페이지 주소가 어드민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서 요구한 대로 로그인 페이지의 디자인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배경 화면에 이미지를 적용하고, WordPress 로고를 감추는 것이 과제의 요구입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포토샵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공된 이미지 파일 중 하나를 포토샵에서 엽니다. 그리고 화면의 작업을 통해 약간 흐려진 이미지를 생성하고, 테마스 폴더의 카잔 뮤지엄 투어 폴더 안에 이미지스 폴더를 생성하고 로그인.jpg로 저장합니다.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고 CSS만으로도 이미지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테마 코딩을 통해 로그인 페이지 디자인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잔 뮤지엄 투어 폴더에 CSS 폴더를 생성하고 로그인.css 파일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카잔 뮤지엄 투어 폴더 아래에 function.php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파일은 WordPress가 사용하는 여러 중요한 함수들을 포함합니다. function.php 파일에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function.php 파일을 생성합니다. function.php 파일에 화면과 같이 코드입니다. google.css 파일을 생성하고 pro. mein codeaffion가 있는 세 가지분들을 확인하여 scream runner.ру. 이 코드는 로그인 페이지의 스타일을 조금 전에 새로 만든 로그인.css 파일의 스타일에 따라 표시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로그인.css 파일의 스타일을 정의해서 로그인 페이지의 디자인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로그아웃 한 후 로그인 페이지로 접속해서 디자인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css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서 요구하는 뮤지엄과 뉴스 포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포스트 타입을 준비하겠습니다. 과제 풀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직접 생성하기보다는 기존의 포스트 타입들을 변경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뮤지엄으로, 포스트를 뉴스 포스트로 변경합니다. 해당 과제에서는 기존의 포스트 타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카잔 뮤지엄 투어 폴더에 functions.php를 열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시보드를 새로 고침해 보면, 메뉴 이름과 리스트의 타이틀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서 요구한 대로 뮤지엄에 쓴 글의 템플릿을 추가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뮤지엄 리스트에서 Add New 버튼을 눌러 글쓰기 페이지로 들어가보면 템플릿 선택 기능이 없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뮤지엄 글쓰기의 템플릿 선택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카잔 뮤지엄 투어 폴더에 template-select-museum.php 파일을 생성하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뮤지엄 글쓰기 페이지를 새로 열어보면, 오른쪽에 템플릿 선택을 위한 콤보 박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뮤지엄 메뉴에 박물관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박물관 정보는 CMS Media 폴더 안에 Media Files Museums 폴더에서 제공되는 이미지와 텍스트 파일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설치 시에 자동 등록된 글을 삭제하고, 제공된 폴더를 열고, 박물관 제목과 내용, 이미지 등을 화면과 같이 등록합니다.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서 다른 여러 개의 박물관도 모두 등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 제목을 변경해 줍니다. 뉴스 포스트의 카테고리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과제에서 요구하는 여러 카테고리를 추가하기 위해, 뉴스 포스트를 클릭하고, 하위 메뉴인 카테고리스를 클릭한 후, 화면과 같이 새 카테고리들을 추가합니다. 등록한 카테고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뉴스 포스트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드프레스 설치 시 등록된 글을 삭제합니다. 뉴스 포스트는 모든 박물관 카테고리에 대해서 화면의 진행을 참고하여 등록합니다. 뉴스 포스트 보기 페이지 링크를 과제 요구대로 카테고리와 포스트 제목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정은 화면과 같이 년, 월, 일, 포스트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스 포스트 보기 페이지 링크를 변경하려면, 대시보드에서 세팅스 메뉴 하위에 퍼머 링크스를 선택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커스텀 스트럭처 항목을 선택하고, 기본 설정 값을 모두 지우고, 카테고리와 포스트 네임을 순서대로 클릭한 후, 세이브 체인지스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뉴스포스트 보기 페이지 링크 설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워드프레스 SEO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CMS 미디어에서 워드프레스 SEO 11.2.1.g 파일을 찾아, 워드프레스 설치 폴더의 플러그인스 폴더에 압축 해제합니다. 대시보드의 플러그인스를 클릭, Just SEO 플러그인을 액티베이트 해줍니다. 대시보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서, SEO 메뉴를 선택, Search Appearance를 클릭하고, 화면과 같이 여러가지 설정 후, 뉴스 포스트 보기를 클릭 후, 새로운 주소 구조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여, 훈련 과제로 제시된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지원되는 웹사이트인 카잔 뮤지엄 투어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